네. 다녀왔습니다.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무슨 일이 있어? 할머니. 그래. 죄송해요, 할머니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 일부러 할머니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. 그래. 알아. 어머니가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혹시라도 살아계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랬던 거예요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마음 힘드셨으면 용서해 주세요. 네 마음 다 알아. 마음 많이 힘들텐데 그만 올라가 쉬어라. 네. 미안하다 선우야. 정말 미안하다.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할미를 부디 용서해 다오. 이영선 씨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. 전쟁 중에 사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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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plugged. ones. 어머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